골프클럽의 서민수 프로 안녕하십니까 골프클럽의 서민수 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른손 그립이 지나치게 훅그립이 되는 골퍼를 위한 해결 방법입니다. 오른손 훅그립이란 어드레스에서 오른손이 너무 손바닥이 보이는 상태에서 클럽을 쥐는 방법 손등이 덮지 못하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그립을 파제해서 이처럼 손바닥이 보이는 상태를 오른손 훅그립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체를 밑에서 어드레스 하지 마시고요. 이처럼 상체 높이로 손을 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 위치에서 엄지손가락을 오른쪽 손바닥이 덮듯이 그립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시 번복하지 마시고 내려서 바로 스윙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처음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한 30분 이상 꾸준히 연습하셔야지만 오른손 훅그립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